대구의 외국인 전용 호스텔에 묵었던 대만 관광객이 소변 테러를 한 뒤 출국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인 가운데 사건 당사자가 직접 한 유튜브에 소변이 아니라 스타벅스에서 구매한 음료라는 황당한 주장을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9일 바른 외국생활 대만 유튜브 채널에서는 소변 사건 대만 당사자의 항변, 주장을 전달합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대구 호스텔에서 소변 테러를 저지른 투숙객은 유튜버에게 스타벅스에 가서 어떤 음료수를 마셨는데 그게 하필 좀 냄새가 좋지 않은 음료였다면서 그걸 숙소에서 마시다가 많이 흘렸는데 그걸 아마 오줌으로 오해한 게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내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객실에 방료를 하겠느냐고 되레 물었고 이에 유튜버는 개인적인 느낌으로 조금 횡설수설했다고 했습니다. 투숙객은 소변 테러 사진 증거가 많이 있다라는 지적에 그런 것만으로 내가 소변을 팠다는 증거가 되느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해당 투숙객은 체크인 시간, 숙소용품, 숙소 이용방법 등과 관련해 숙소 주인과 말다툼이 잦았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호스텔 주인을 향해 워낙 중국 사람을 많이 만나봐서 아는데 호스텔 주인은 겉모습만 봐도 중국 사람이라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사흘간 투숙한 외국인 남성 두 명은 체크아웃하고 11월 2일 출국한 상태라고 합니다. 업주는 숙소 내 소변 냄새가 며칠간이나 빠지지 않아 기존에 잡혀있던 예약을 모두 취소해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해당 투숙객들이 이용한 해외 숙박 앱의 소변 테러에 대해 말해봤지만 앱 측은 투숙객과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스텔 주인은 방송 매체를 통해 너무 수치스럽다. 나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이랬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방해다 이런 짓을 하고 갔는지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하며 분노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첩판 네티즌들은 공분을 사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 세상은 다양하고 정신 나간 사람도 다양하네요. 하려면 본인 집에다가 하지 왜 멀리 여행까지 와서 정신 나간 행동을 할까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런 사람들은 찾아서 다시는 해외를 나갈 수 없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